도시관리계획의 사후적 실제 통제입니다. 이거는 사후적 실제, 내용상 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반 행정재량과 타르게 계획재량이라는 더 광범위한 재량이 있고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형량명령이론이 만들어졌다. 형량명령이론 또는 원칙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형량명령원칙에서는 의의 내용의 효과, 이건 나중에 암기해야 돼요. 계획재량이라는 개념, 그리고 형량명령으로 넘어가는 위법성 심사 방식을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후적 실제는 행정계획은 일반 행정재량보다 더 폭넓은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인 계획재량이 있고 따라서 이 재량에 대한 심리로 위법성 심사 도구로서 비례원칙이 수정된 형량명령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의의 내용 효과, 특히 효과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형량을 하지 않았을 때 불행사 또는 해퇴했을 때 또는 고려 요소가 누락된 흔결 또는 객관성 정당성, 정당성 객관성을 상실한 오형량이 있으면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해집니다. 우리 판례도 바라드리고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